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인도 고무나무 가지치기 한지 지금 5주쯤 됐나 그때 보고 합니다. 잘랐던 단면은 그 당시 기요나루를 못 찾았기 때문에 새로 못 샀구요. 그래서 계피가루로 했었구요. 물론 천농도 할 수 있지만 이때 바로 옆에 보이는게 계피가루로 해서 계피가루로 했구요. 얘가 자라나왔고 얘도 자라나와서 지금 언뜻 보면 둘이 키가 같아요. 그리고 요 밑에도 만약에 운이 좋다면 계속 더 자라나오면 되게 풍성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가지치기를 하나 했는데 개를 세두막 내서 얘는 가장 밑에 꺼 그 다음에 개도 새싹이 났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중간 꺼 그 다음 얘는 가장 최상부 예 지금 얘는 형상점이 안 잘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잘 자라겠죠. 떡갈 고무나무의 경우에 앞과 뒷면만 나서 그 2개씩 다 해놨더니 얘들이 다 죽어버렸어요. 말라서. 떡갈 고무나무의 경우에 잎사귀가 앞면하고 제일 뒤에 있는 것만 뿌리가 나서 2개는 옮겨 심었구요. 나머지들은 버렸는데 그래서 인도 고무나무는 2개씩만 곳곳에 해봤는데 얘들이 이렇게 타버리고 그러네요 햇빛에. 그래서 저 잎사귀는 잘 비전이 없는 것 같구요. 일단 기다려 보긴 하고 아직 안 버릴 거고 일단 고무나무의 그 4개의 개체로 만들었습니다. 인도 고무나무를. 얘들은 어 2주일인가? 2주일 전에 지금 어 이렇게 그 원예상토로만 옮겨 놓은 거에요. 요렇게 이렇게 3개를. 음 그런데 뿌리가 얘네들은 빨리 나왔거든요. 근데 잎사귀는 아직 전혀 안 나왔어요. 어 저희 떡갈 고무나무가 6장인가 했을 때 맨 앞과 맨 뒤에 뿌리가 나와서 얘네들 2개씩만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타버려요. 그래서 일단 다시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또 뭐 할 수 없죠 뭐. 인도 고무나무의 5주일 전에 했던 것을 지금 보고 합니다. 예 이렇게 일단은 고무나무를 인도 고무나무를 4개로 늘렸어요. 그래서 가장 윗건은 사무실로 가져가려 합니다. 감사합니다.